안녕하세요. 사무실, 식당, 골프장, 카페, 사우나, PC방까지 청소가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답니다. 판타스는 건식, 습식 모두 활용할 수 있어서 어디에서든지 필요에 맞춰서 깨끗하게 청소해요. 똑똑한 AI 자율주행 청소는 어떠세요? 구석지는 부분까지 밀착해서 공간별로 알아서 청소한답니다. 청소 로봇에 안전은 기본이죠. 민감한 나이다 센서로 물체가 있다면 무조건 정지하고 회피 후 청소합니다. 2주 무료체험과 1대1 밀착케어와 설치교육은 송비 무료까지 마로솔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혜택 무료체험을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. 공간별로 인식도는 중간입니다. 5. 비판완에서 구석을 시 결과가 없다고 명절했습니다. 5. 수프장에서 웃기기 때문에